안녕하세요. A플러스에셋 월스트리트지사입니다. 입원시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진료비 영수증, 약재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영수증은 단순 카드결제 영수증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의미하고 진단서 또는 입케언 확인서에는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추가 보완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준비된 서류는 팩스 혹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스캔하신 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서류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빠른 회유를 바라며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늘 힘쓰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카톡채널 추가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